하이! 여러분들 부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깜짝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촬영하고 왔는데 선물을 주고 가신 구독자분이 계셨습니다 짜잔 바로 이 선물인데요 자 와 여기 박스 안에는 탈아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직접 한 거라고 해요 직접 뭘 했지?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이 뭔지 모스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이 잘 어울리는 친구를 받았어요 과연 어떤 생물일까요? 자 뭘까요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짜잔 바로 도롱룡인 파이어밸리 뉴투 유생입니다 짜잔 자 이 친구들을 직접 산란을 다 받아서 저한테 주고 싶었다고 하셔가지고 귀한 친구들을 저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와우 와 이런 세심한 포장까지 자 여기 보시면요 오 지금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 저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는 지금 알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열 마리가 넘는 수를 갖다 주셨습니다 지금 이 친구를 보면은 어 그래도 앞다리가 벌써 나와 있잖아요 보통 도롱룡 유생들은 이렇게 앞다리가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파이어밸리 뉴투라는 친구는 더 빠릅니다 성량수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 친구는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배에 잘 보면은 아직까지 나낭이 차 있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딱 봐도 모양새나 크기도 좀 다르죠? 그리고 와우 여기 나낭 보이시죠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나낭 보이시죠 저게 노란게 나낭이에요 그리고 알집에 이렇게 갇혀있는 친구들 지금 플라스틱 재질로 비춰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크기로 왔습니다 와 직접 산람받은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댓마리 친구들 중에서 50% 이상이라도 제가 한번 더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마리모 마리모라고 할게요 고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파벨 유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급조해 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다른 쪽에 있는 물도 조금 넣고 섞었어요 pH를 조금 더 맞추기 위해서 자 어쨌든 준비를 이렇게나마 했습니다 스펀지 여거기로 제가 냉동실에 이렇게 또 박혀있던 브라인 셀프 하나 챙겼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오늘 여기 캡슐에 있는 브라인 셀프를 한번 먹여 볼게요 어느 정도 녹아 있어요 자 이거를 스포이드로 해서 우리 애기들한테 먹여 볼게요 이런 친구들을 유생이 좀 먹고요 좀 더 성장하면 조금 더 큰 먹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선은 브라인 셀프로도 충분히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이거를 처음에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도록룡 키울 때는 이렇게 브라인 셀프나 크릴 새우 아니면 냉동장구벌레 냉장이라 하죠? 그런 것들 준비해 놓으시면 유생부터 키울 수가 있어요 아직 잠자고 이런 애들 오 여기 여기 이 친구가 바로 이 친구가 주면 먹지 않을까 싶은데 이 친구한테 스포이드를 가까이 살짝 대가지고 쇼쇼쇼 대가지고 한번 줘봅시다 야 준 거예요 줬어 너무 많이 줬나 오 반응한다 잘은 안 보이는데 우선 호흡하면서 깔짝깔짝 먹죠 머리 돌리죠 오 찾아 먹는 것 같아요 자 조짐은 그래 보여요 브라인 셀프가 입자가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엄청 작은 입자는 아니고 적당한 입자입니다 우리가 삼겹살 한입 먹는 정도? 그 정도? 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여기 아래 있는 친구들은 하루 이틀 내로 다 유생이 되어서 다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일본산 파이어밸리 뉴트인데 이 파이어밸리 뉴트는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서식을 하고 동남아시아권에도 널리 분부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 사진 제가 많이 분양도 했었고 제가 많이 길렀던 친구들이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고 이 유생들도 중국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보통 도록용은 고온에 강하지 않은데 이 친구들은 고온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보이네요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? 이런 것들은 스포이더로 땅에 있는 것을 붕뛰어주면 가라앉아 있는 것도 먹기도 하지만 붕 떠 있는 것을 슉슉슉 받아 먹 수주가 크다 보니까 먹이를 주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여가 장치가 있는 사획장이 좋고요 오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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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챙이들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살살 살짝살짝 여가 장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들어갔어요 이 친구들이 빨리 부화해서 제가 나중에 더 멋있는 친구들로 키워서 성장시켜서 비바리움이나 이런 것을 멋들어지게 한번 키워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에는 마리모 마리모도 같이 키울게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